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134페이지죠 제절 권리변동의 원인 해가지고 법률요건 법률사실이 나오고 있네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자기 앞으로 등계하고 있고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갑이 이 건물을 팔고 싶어서요 을을 만나가지고 내 건물 살래 청약이라는 응사를 표시한 거죠 그래서 을이 갑의 건물을 가서 보니까 참 마음에 들어요 좋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라고 승낙이라는 응사를 표시한 거죠 그럼 이제 갑과 을은 뭐 한 거냐면 계약을 한 거죠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거죠 다 끝났나요? 아니죠 자 이제 매매 계약이 체계됐으니까 을은 갑에게 뭘 해야 되는 거죠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거고요 또 갑은 을에게 재산권을 이전해준다 이전 등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자 요 사례가 참 어떻게 보면 민법의 전부예요 우리가 이제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바닥이 안 보여 공부하다 보면은 아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거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자꾸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좀 이렇게 빨리 어떻게 빨리 단단하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거 고민하고 찾다가 오히려 시간을 더 많이 들이게 되고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하고 저하고 민법을 강의하면서 제가 들은 얘기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민법이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는 것이 민법인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그동안 민법 총칙이라는 것에서 뭐 했냐면 갑각을 권리에 주체해가지고 갑각을 자연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권리에 객체해가지고 건물 물건 해가지고 공부를 한 거죠 이제부터 뭘 공부할 거냐면요 의사 표시라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사 표시까지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하고 저는 이제 민법 총칙을 끝내게 돼요 민법 총칙은 결국 뭐 하는 거냐면 권리의 주체와 권리의 객체와 의사 표시를 공부하는 것이 민법 총칙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건법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합니까 등기다, 이전 등기다, 소유권이다, 지상권이다, 저당권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요? 물건법이 끝나는 거죠 그 다음 채권법 가서 뭐 하겠어요? 채권법 가서 매매 대금을 달라 대금 채권, 채권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또 계약이다, 매매다, 임대차다, 청약이다, 승낙이다 여기까지 공부하게 되면 뭐가 끝나게 되냐면 채권법도 끝나게 되고 민법도 끝나게 되고 하나의 거래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민법 총칙부터 시작해가지고 채권법까지 공부하게 되면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민법 총칙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그것은 이 거래 과정에서 일부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법, 채권법에 관한 이해가 없다면 민법 총칙에서 60%가 나온다니까 60점을 맞아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20점, 30점도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법은 모든 스토리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해서 따라서 물건법도 채권법도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셔야 문제를 풀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아무리 공부해도 민법 총칙이 문제를 못 풀겠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제가 물건법하고 채권법도 좀 공부를 하시면 훨씬 많이 나아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아 진짜 물건법하고 채권법 공부하니까 이거 별로 어려운 문제도 아니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채권법까지 다 끝까지 가셔야 하나의 거래를 완성한다는 거 말씀을 드려요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한 것을 법률 효과라고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대금을 지급하고 왜 이전 등기를 했냐면 이 매매라는 계약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계약이라는 매매라는 법률 요건을 뜯어보니까 그 안에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도 있고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도 있고 구성분자가 있네요 이거 우리가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개별적인 사실인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만들고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효과가 생기게 되고요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공부하면 채권법까지 끝난다는 말은 우리는 법률 효과와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공부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뭘 하냐면 이 법률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135페이지에 보시면 법률 사실에 분류가 납니다 이 부분도 물론 시험 문제가 가끔 출제되고 있지만 깨알같이 예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 흐름을 좀 쫓아왔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데 이 법률 사실은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용태라는 것하고 사건이라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는 기준은 뭐냐 하면 사람의 정신작용에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있으면 껴들 수 있으면 용태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으면 껴들 수 없으면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도 법적인 개념 우리가 의상을 쓰이는 말과 좀 뜻이 달라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것 껴들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한다 사건이 뭐가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간의 경과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멸시효는 사건입니다 왜요? 10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10년 동안 시간의 경과니까요 취득시효도 사건입니다 20년 동안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면 20년 동안 시간의 경과니까요 또 존속기간의 만료도 사건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됐다 다 뭐죠? 시간의 경과고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사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자연현상 겨울되면 춥고 여름되면 덥고 해는 동조에 떠서 섭조로 죽고 이러한 자연현상도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으니까 사건인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 누구 예외도 없이 최근에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잖아요 돈이 참 많으신데 돌아가시기 싫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건 일종의 뭐죠? 자연현상이고 그 누구도 회피할 수 없는 것입니까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다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산은 뭐로 들어가는 거죠? 사건으로 들어갑니다 부당이득입니다 부당이득은 부당한 이득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틀린 말은 아닌데 원인 없는 이득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원인 없이 갖게 되는 이득을 부당이득이라고 하고요 원인이 없다는 말 속에서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것으로 봐서 뭐로 봅니까? 사건으로 이해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용태입니다 둘러납니다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있는 거 꺼들 수 있는 거 우리가 용태라고 하는데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으면 외부적 용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행이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으면 내부적 용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를 나쁜 새끼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뭐예요? 내부적 용태 만나가지고 이 나쁜 새끼야 이렇게 말았다면 뭐죠? 외부적 용태 행위가 되는 건데 교재는 이 내부적 용태에 대해서 의사적 용태 관념적 용태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 거 나눌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아니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선의와 악의 개념인 것 선의 모르고 있는 정신상태 악의 알고 있는 정신상태죠 선의 제3자 모르는 제3자 악의 제3자 알고 있는 제3자죠 외부적 용태 이후 행위가 다시 둘로 나뉩니다 적법 행위와 위법 행위로 나뉩니다 자 물론 그 행위가 법에 부합한다면 법에 반하지 않는다면 이거 뭐가 되는 거죠? 적법 행위가 되고요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법에 반한다면 위법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위법 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 우리 주택관리자 시험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어떤 형태든지 반드시 물어보게 되는데 자 법적으로는 위법 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원인으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위법 행위가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죠 채무불이행과 불법 행위죠 채무불이행이 뭔가요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게 된 것을 우리가 채무불이행이라고 하고 불법 행위는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을 우리가 불법 행위라고 해요 따라서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 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민법상 위법 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법 행위는 두 가지가 있다 채무불이행과 불법 행위 따라서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 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가져가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적법 행위겠죠 적법 행위는 둘로 나뉩니다 법률 행위라는 것하고 준법률 행위라는 것으로 나뉘어요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의사표시죠 그 적법 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 있으면 법률 행위고 의사표시가 들어 있지 않으면 준법률 행위입니다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자 의사표시가 들어 있는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인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법률 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의사표시가 뭐인 거예요? 법률 사실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고 법률 행위는 뭐죠? 법률 요건이고 의사표시가 뭐예요? 법률 사실이라는 거 좀 주의해서 주의하시길 바라고 자 이제 들어가 보죠 자 법률 행위는 뭐냐 의사표시가 들어 있는 적법 행위가 법률 행위다 그러면 의사표시가 뭐냐 의사를 원하는 말을 밖으로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의사표시라고 한다 그죠? 다시 말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인데 그게 들어 있으면 법률 행위 없으면 뭐죠? 준법률 행위인 거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가씨 참 이쁘시네요 이런 건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원하는 바가 없잖아요 저와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이건 의사표시죠 제가 뭘 원합니까? 커피 마시길 원한다나요? 그 집이 참 멋있습니다 이거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그 집을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이건 뭐죠? 의사표시죠 자 지나가다가 친구하고 오래 말해서 아이고 잘 지냈니 친구야? 반갑다 이건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야 우리 언제 한번 써주나 한잔 하자 이건 뭐죠? 의사표시인 거죠 감자핏이죠 그죠? 그럼 이것도 뭘 할 수 있냐면 이 법률 행위의 효과는 이 법률 행위의 효과는 의사표시에서 결정된다는 걸 알게 되죠 결혼하자 그랬어요 좋대요 그럼 둘이 뭐 합니까? 결혼을 하게 되죠 그쵸? 커피 먹자 그랬어요 좋대요 그럼 뭐죠? 둘이 커피를 먹잖아요 집 사겠다고 했어요 좋대요 그럼 저는 집을 사게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결혼하기를 원하면 결혼하고 커피 먹기를 원하면 커피를 먹는다는 말은 결국 법률 행위라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결정된다는 거죠 자 법률 행위가 뭔가요?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법률 행위고요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나요? 의사표시 원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다음 강의 때부터 시작할 거고 자 오늘은 중요한 건 뭐죠? 준법률 행위죠 자 준법률 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준법률 행위예요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 효과가 결정이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준법률 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없다라는 말은 준법률 자체는 효과를 결정한 말은 요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준법률 효과를 알려면 뭘 봐야 돼요? 법률 규정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준법률 행위란 무엇에 의해서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된다는 거죠 규정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동그랑이 2번 해가지고 준법률 행위가 있죠 자 읽어볼게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준법률 행위라고 하며 행위자는 행위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하면 준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준법률 행위에 대해서 표현행위, 비포행위 이렇게 이해가 있는데 우리 그냥 그런 거 따지 말고 그냥 바라들어갑니다 첫째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 행위이다 자 이미 확정된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의사의 통지라고 하고요 의사의 통지는 의사표시하고 대단히 유사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우자고요 각종 최고와 거절이 의사의 통지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준법률 행위죠 그럼 두 번째 관념의 통지도 준법률 행위입니다 관념의 통지는 뭐냐면 사실의 통지죠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관념의 통지라고 하고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는 의사표시가 아니고 준법률 행위인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감정의 표시죠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법률 행위 중에서 감정의 표시가 되는데 기분이 좋다 나쁘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없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감정의 표시는 뭐가 있냐면 용서가 있죠 용서 용서입니다 용서 그런데 조심할 것은 우리 법적으로는 용서한 사유를 가지고는 법적 분쟁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어요 바람을 폈어요 그 부정행위에 대해서 만약에 용서를 냈다면 더 이상 그 용서한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하게 되면 더 이상 법적 분쟁을 야기하거나 야기시킬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용서를 잘해야 좋은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용서 한부라는 문제는 아닙니다 용서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마지막에 네 번째 사실행위가 마지막 준법률이고 마지막 법률 사실인 거죠 이 사실행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를 하게 된 이윤와 주관적 의도는 고려하지 않고 행위 자체가 법적인 의미가 있는 경우 우리가 사실행위라고 해요 뭔 개수인가 쉽죠? 의미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행위에 대해서 이게 나머지 개념입니다 뭐냐면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와 감정의 표시를 뺀 나머지를 싹 뭐라 그러냐면 사실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인간행위 중에서 99%의 사실행위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했냐면 이빨을 닦았어요 이빨을 닦는 것은 저의 정신적인 개입돼 있으니까 용태고 외부정태 행위고 적법행위죠 그런데 이빨 닦는 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뭐가 돼요? 준법률행위가 되는데 그 중에서 뭐가 되는 거죠? 사실행위가 되는 거죠 제가 운전했습니다 운전하는 것도 뭐예요? 사실행위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 범위에서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사실행위인 거죠 그래서 사실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를 뺀 나머지 모든 준법률행위를 다 뭐라고 합니까? 사실행위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자 우리가 중요한 이 법률행위에 대한 부분은 다음 강의 때 이에서 갈 거고 오늘 한 것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 기본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7페이지입니다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번 임대차 계약은 계약이죠?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추로 성립하는 법률 요건이다 다시 말하면 계약은 법률 요건인데 그 안에 뭐가 있죠? 청약 승낙이라는 법률 사실이 있다 맞네요 1번 어떤 사정 알지 못한다는 의미의 선의도 법률 사실이죠? 물론 선의 어디 있습니까? 내부적 용태고 법률 사실 솔직히 법률 사실이 아닌 건 없습니다 거의 그 다음에 3번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적이 위하하지 않는 법률 사실이다 이게 뭐죠? 사건이죠 사람의 정신적이 개입될 수 없는 법률 사실 우리가 뭐죠? 사건이라고 하고 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시간의 경과가 있는 거죠 3번 묵관대리행의 취인협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다 각종 최고와 거절 최고는 뭐죠? 의사의 통지인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답이 5번인데 이 4번이 5번에 대한 힌트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최고는 의사의 통지고 준 법률이기 때문에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5번 민법 최 552제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였음에도 최고에다가 둥글방이를 쳐보시고 최고였음에도 해적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 해적권이 소멸한 효과는 효과는에다가 둥글방이를 쳐보세요 그러면 최고의 효과는 당사자 의사의 근거한다 최고는 준 법률이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법률행이고 최고가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최고는 준 법률행이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 효과가 결정되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 다음 수업 때부터 본격적인 법률행에 대한 기초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